안녕하세요 다이겐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다이겐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착한 가격으로 주시는데 여기에서 또 20%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죠. 아들의 미처스나 아니면 하우어시아 종류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식물 이런 거 간간히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다이기도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아프리카 식물이나 이런 아들의 미처스 이런 아이들도 같이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루페스트리 금이 요 아이들이 요즘 요거에 포장되어가지고 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게 루페스트리 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포장까지 해서 꼭 꽃다발처럼 나오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인데요. 요게 가격은 16,000원에 소개해드리니까 여기에서 택배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20% 할인받으시면 착하죠. 요게 지금 보니까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정도 밥이 많이 들어져 있네요. 요 정도 들어져 있는 아이들 1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가격은 착하게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군생인데요. 할로윈는 워낙에 또 착한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거 인기가 좋죠. 요즘 요 아이들이 인기가 좋은 게 요게 눈에 확 띕니다. 안쪽에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요런 모습 때문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묵둥이고요. 요게 이제 적신 군생으로 해서 요 아이들은 두수를 많이 만들어낸 아이들이고 요렇게 물들어도 예쁘고요. 할로윈 대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버이날 선물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선물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많이 봤는데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 또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춥스, 철화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생얼하고 철화도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뭐 춥스, 철화나 춥스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렇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다 엮여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생얼이 있습니다. 생얼이 있으면 훨씬 더 예쁘죠.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이게 5,000원 하더라도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어도 요 밥이 꽤 많죠. 풍성한 아이들이죠. 요게 기본풀 분에 가득 차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유키라는 아이가 새로 입고 됐는데요. 요거는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은 이번주에 사탕금도 들어져 있는데요. 내어 사탕금 비슷한 입장은 물론 틀립니다. 노제트는 다르지만 그런 분위기를 살짝 내고 있습니다. 오 귀여운데요? 오 요거 새로운 아이들 한번 키워보고 싶으시면 6,000원에 또 할인받으시면 더 착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 무거지니까 색감 너무 예쁘죠. 오 너무 예뻐요. 요게 이제 2푸드 정도? 3푸드까지는 아니고 2푸드 정도까지도 합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게 해서 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고요. 알숙토니 백화가 오 가격 너무 착해졌어요. 오 요거 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 백화 8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살짝 구근이 큰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뭐 있는 포트마다 구근은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구근도 이렇게 꽤 크면서 이거 백화에요. 꽃대는 뭐 물고 있을까요? 잘 보이진 않아요. 입장인지 꽃대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4만 8천원 하니까 요기에서 20% 할인받으시면은 가격 너무 착해요. 요게 알숙토니 백화로서는 정말 가격 최저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계속 요거 요거 손톱만 한 거 이보다 살짝 작은 거 항상 8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가격 착해요. 알숙토니 백화에요. 백화는 정말 꽃이 너무너무 하늘하늘 예쁘잖아요. 몸값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4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 스타 철화가 요즘 묵어지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면서 너무 인기가 많아요. 요 아이들이 워낙에 가격이 착해졌어요. 처음에 정말 소개해드릴 때 엄청 몸값이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이 예쁘게 물들었죠. 색감이 묵어져야만이 요거 살짝 브라운 색감 오묘한 색감이 나오잖아요. 노란 색감까지.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가격 12,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사이즈는 요렇게 풀분 사이즈로 가늠하시라고 이렇게 풀분 사이즈를 거의 다 알려드리고 있죠.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쌩얼하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는 아이들 가격 12,000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얼마일까요? 너무너무 착하죠. 9,6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 너무 괜찮아요. 오 제 스타 철화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비 로제가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쪽에서 요즘 이런 아이들 안쪽에서 자구를 엄청 많이 품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뭐 더 군생이 되겠죠? 요건 이제 자구들이 더 조금 더 커져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고 안쪽에 다 있습니다. 9cm 풀분에서 요렇게 있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사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내 안쪽에서 자구는 다 품어주고 있고요. 요즘 이런 아이들 노제트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작으면서 귀엽게 생긴 아이들 인기 많아요. 요거가 15,000원에서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가격 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 달기 아니라 나비 로제도 군생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노 요 아이들. 아 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먼노 금이에요. 요거는 2두니까 요게 먼저 찜하시는 분 대박입니다. 아 요거 자구가 금도 예쁘게 들어가져 있네요. 요게 지금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두수도 이 정도 되고요. 노제트가 이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아 정말 만원이래요. 요게 해서 20% 받으시면 8,000원 합니다. 먼노 금이. 아 정말 대박입니다. 요거 저 또 자구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요런 아이들을 가격을 아 이거 만원 하니까 요기서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사탕금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즘 사탕금 인기의 너무너무 좋아요. 요게 처음에 나올 때 2만원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요거 크기에 비해서 이제 몸값이 거하다 보니까는 요게 예전에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몸값이 거하니까 요거 크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덜 선호를 했겠죠. 어우 너무 예쁘죠. 요게 빨라퀴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사탕금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노제트를 좀 잡지만은 요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4,000원 하잖아요. 요거 뭐 두수하고 상관없이 2개를 합식을 해서 또 예쁘게 키워보셔도 되고 3개를 합식을 해서 예쁘게 키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두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좀 무거워진 아이들 얼굴이 좀 많으면 얼굴이 많으니까 확실히 요게 노제트가 좀 작지요. 요렇게 6두 7두루 되어져 있으면 얼굴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노제트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힝크 라울인데요. 요게 기본 풀분에서 요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그쳐진 아이들 3,000원 하니까 요게 해서 할인받으시면 2,400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빠글빠글하게 그쳐진 아이들 밥도 많이 있고요. 호피 복랑금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4,000원 합니다. 요게 지금 안쪽에서 자구는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본 풀분에서 요정도 되는 아이들 지금 두수는 뭐 2두 3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호피도 금도 이렇게 예쁘게 다 잘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고 요게 기본적으로 이게 통통하고 얼굴이 큰 아이들이네요. 입자님. 5,000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악무금인데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악무금이나 사랑무금은 외목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인기 좋았어요.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무금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져 있네요. 9cm, 10cm 풀분에서 요정도 되는 아이들 이게 한몸인지 각몸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9cm 풀분에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로라가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오로라가 있죠. 오로라 금도 예쁘지만 요거는 이제 오로라이기 때문에 요기 송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요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한번 보셔요. 요렇게 이제 살짝 늘어진 아이들도 있고 늘어진 게 싫으시면 요렇게 이제 잘라서 거기다 같이 꽂아주시면 요 아이들도 잘 삽니다. 그래서 수영은 잡아서 요렇게 풍가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3,000원 하니까 요기에서도 할인까지 해주십니다.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요렇게 풍가리를 농화분에 풍가리를 해놔서 요렇게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 늘어진 게 싫으시면 이렇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잘 삽니다. 더 풍성하게 이렇게 풍가리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는데요. 군생 터치미 요거 보세요. 어휴 달달달 달궈져서 요게 입장 짧아졌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고 두스도 많아요. 레포트가 있는데요. 요렇게 두스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아우 너무 예쁘죠. 요거 농분에 키워놓으면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다 붙여져서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입장이 짤막하게 노제트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져 있어요. 오우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13,000원 합니다. 그래서 요기서 받으시면 얼만가요. 오우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요렇게 레포트 밖에는 없어요. 오우 너무 아쉽죠.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12cm 풍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요보다 살짝 작은 아이들도 뭔가 있는데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터치힘이 철화도 들어져 있어요. 터치힘이 철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요것도 색감 너무 예쁘죠. 기본풍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요기 고목화가 되어져 있어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예요. 예쁘죠. 수형은 철화니까 살짝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생얼도 있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방울방울 생얼에서 철화로 다 엮여져 있는 것 같고 요거는 통판으로 원래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과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9cm 풍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조금 더 색감이 예쁘게 물 든 아이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예쁘죠. 철화 가격 만원 하고요. 요거 터치미가 만삼천원에 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이 있고요. 스피나 정말도 인기가 많고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죠. 스피나 한번 보세요. 제일 요렇게 묽어져서 색감도 예쁜 아이. 스피나하고 요게 터치미하고 처음에 정말 헷갈렸는데요. 스피나가 가격 7천원. 너무너무 착하지 않나요. 요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하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진짜 예뻐요. 요건 살짝 물이 들들어갔지만 요거 조금 입장이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기 전체적으로 보셔요. 조금 물든 아이들도 있고 물이 살짝 빠진 아이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이 빠졌어도 요 아이들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묵지라 되어져 있고요. 입장 통통합니다. 요것도 예쁘죠. 요거는 이제 많이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예쁘죠. 요렇게 물이 살짝 빠졌어도 예쁘고요. 노제트 예쁜 것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요게 기본풀근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 7천원 하니까 이 터치미를 이런 아이들을 할인받으시면 5,6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대박이죠. 너무 괜찮은데요. 요 아이들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맥도가리 선인장이 있어요. 맥도가리 요거 100도 있죠. 바이솔도 맥도가리가 있나요. 요게 선인장인데요.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요것도 보니까는 살짝 묵어진 아이들 같아요. 선인장이 살짝 묵어지면 키누피가 이렇게 살짝 크더라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5만원에 있네요. 요거에 맥도가리 선인장은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 같아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정풀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 요건 이제 키누피는 살짝 있습니다. 3cm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정확한 사이즈는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지름으로 하면은 한 1.5나 2cm 정도 나오지 않을까. 2cm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모습입니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도르 미추스 해머리 라는 아이예요. 해머리. 어우 무거지면서 요 아이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나 봅니다. 어우 예쁘죠. 너무 귀엽고 예뻐요. 무거지면서 요 아이들도 얼굴은 입장은 짤막하게 굳혀진 것 같아요. 요렇게 새로 나오면서는 살짝 길거든요. 성장을 하는 모습은 긴데 요 아이들이 무거지면서 요렇게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고 통통해지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도도손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도손도 항상 도면은 정말 수정처럼 맑게 되어진 아이들이죠. 어우 요것도 성장을 하면서 살짝 연두색감도 나오네요. 기본 풀분에서 요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무거져서 요렇게 층수도 많이 있는 아이들. 14,000원에 소개해드리니까 요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것도 다이애나 로즈라는 아이입니다. 요것도 대체적으로 아드레미초스 요 아이들 그 과에 속하죠. 이렇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구근이 무거지면은 구근을 많이 보더라고요. 구근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입장 통통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 많이 무거진 아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요것도 한번 보세요. 구근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입장도 큰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아이들도 살짝 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드레미초스 종류도 들고 정말 많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요구에 또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가격은 22,000원 합니다. 이름도 예뻐요. 다이아나 로즈라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서 예쁘고 통통하게 붙여진 아이들입니다. 브레이브 카울도 몸값이 거한 아이들이잖아요. 브레이브 카울이 가격 8만원에 있습니다. 구근은 요정도 되는 아이들이 요기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정도 됩니다. 브레이브 카울은 몸값이 거한 아인데 이렇게 작게 나와서 손쉽게 키워볼 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값이 너무 거하니까 쳐다보고 말았는데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울 수만 있으면 요 아이들 작은 가격으로 크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작은 아이는 3만원 요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뭐 2cm나 요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3만원 하고요. 요렇게 구분이 생긴 아이는 가격은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연화바이솔도 나와져 있는데요. 월동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연화바이솔이 가격은 3천원 합니다. 요렇게 연화바이솔도 나와져 있어요. 3천원 하고요. 피그미 딜라스가 있는데요. 아유 너무 귀여운데요. 요런 모습이에요. 천탑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이렇게 계절금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요렇게. 피그미 달라스 가격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귀엽죠. 요기에 자구들도 사이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 외두도 있지만은 요렇게 삼두루도 되어져 있습니다. 요기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은 많이 품어주고 있네요.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데렐라도 요기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외목대로 해서 요게 토피어리처럼 이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입장 큰 거 보세요. 노제트가 크기 때문에 입장 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물도 예쁘게 들어져 있어요. 요거 요것도 약간은 동분에 이렇게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다 이두루 되어져 있습니다. 외목대로 해서 이두루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9천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카나메라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2만 4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만 얼마 하겠죠. 요기 5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4두루도 되어져 있어요. 4두도 되어져 있네요. 요즘 요 아이들이 인기가 좋아요. 요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라인 쪽으로 전체적인 거 빨간 거보다는 라인 쪽으로 뒤쪽으로 더 빨갛거든요. 그리고 노란 색감으로 바뀌면서 노제트가 둥글둥글하면서 요렇게 예뻐지거든요. 노제트가.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인기가 좋아요. 2만 4천원에서 요기에서 20%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죠. 어우 너무 괜찮네요. 이렇게 얼굴이 커서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3두라서 확실히 얼굴이 큽니다. 4두 5두루도 되어져 있어요.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요.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까라솔도 나와 있는데요. 까라솔이 가격은 3천원에 있습니다. 요기에 기본 풀문에 들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까라솔 요렇게 전부 다 외목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거의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구들은 요렇게 많이 품어주고 있고요. 자구들은 요즘 성장할 때라 요렇게 사이사이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까라솔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겠죠. 요런 아이들도 꼬집기를 해도 재밌지만은 요 아이들이 이제 떠난다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에 또 착하니까 이렇게 예쁜 모습 보시고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포트 3포트 정도 합식을 해도 풍성하게 키워오면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브루게니 요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요즘 요 아이들이 가격이 착해지다 보니까 인기가 참 좋아요. 요거가 지금 큰 사이즈로 보입니다. 브루게니 레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이즈 요거 요정도 되면은 브루게리로서는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요렇게 한 2.53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루게리가 요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이 24,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브루게리로서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토펜티아나라는 아이예요. 이름 아프리카식물이 좀 어렵죠. 탈렌시스라고 되어져 있네요. 요거는 5만6천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멋스럽죠. 오우 우아합니다. 오우 예뻐요. 이렇게 고귀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기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름은 깁니다. 5만6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내려옵니다. 블루드래곤도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한번 보세요. 충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아우 노제트도 너무너무 예쁘죠. 요즘 가격이 워낙에 착해졌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보궈질수록 충수가 많아질수록 멋있는 아이들이죠. 6천원 하니까 요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오우 4천8백원 구입 가능하십니다. 요렇게 금지마크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오우 너무 괜찮죠. 아이들도 있고요. 방울복랑금이 요아이들이 다 소진이 되었어요. 5천원 하는 아이들은 다 소진이 되어서 요렇게 이제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얼굴도 큽니다. 요게 얼굴이 아니고 입장이 방울방울 크게 되어져 있죠. 본 것보다 밑에 요렇게 자구들은 많이 다 달아줬어요. 요렇게 달아줬고요. 요렇게 달아주고 있는 아이들. 요렇게 키가 좀 작은 아이들은 위에서 한번 적심이 되어진 건지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얼굴도 크죠. 요거 옛날에 같으면 수박이나 아니면 울트라로 해서 몸값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가격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요기에서 20% 받으시면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8천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즘 가격이 워낙에 착해졌다. 착해졌다. 너무너무 착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풍성하다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요정도 두수가 되면서 많이 무거져서 색간도 이정도 나오는 아이들 할인받아서 8천원에 키우시면 많이 착해졌다고 느낌이 듭니다. 네드법사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제 네드법사도 이제 소개를 조금 큰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것도 이제 외목대로 이렇게 되어서 토피어리처럼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가 전부 다 요렇게 적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져 있고요. 습관도 이렇게 예쁘게 밀든 아이들이거든요. 네드 법사 군생으로 가격 5천원 하거든요.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4천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구갑기린금군생인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요. 어우 생성한 아이들 들어와져 있어요. 제가 선물을 받아서 요거 선물 받았다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갈이 해놓은 아이를 선물을 받았지만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춤수 엄청 많아요. 어우 예쁘죠. 요것도 제거도 이렇게 이제 꽃이 베란다에서 폈더라고요. 요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색감도 요 아이들은 요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그리고 요렇게 이제 요거 자구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 가격 8천원 합니다. 오우 여기에서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한데요. 요 아이들도 있고요. 월동 가능한 포크엔제이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포크엔제이금이 요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방울방울해서 너무너무 예쁘죠.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못 봤거든요. 기본풀분에서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은 5천원에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농분의 식재를 해놨는데요. 농분의 식재해서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 요긴 뭐 꼬집기 하면은 아무래도 또 주수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꼬집기를 안 해도 요 아이들이 또 자구는 많이 품어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리얼레드 가격은 9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가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삼두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얼굴 큰 삼두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삼두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요. 요렇게 9cm 풀분에서 삼두가 얼굴 이 정도 큽니다.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삼두인데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9천원 요기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합니다. 오소나 클라비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소나 클라비 폴리아라는 아이예요. 요렇게 또 야생화 꽃처럼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노란 꽃이 아이고 정말 예뻐요. 요렇게 아프리카 식물들이 꽃이 다 예쁘더라고요. 구근 한번 보세요. 구근은 요렇게 뚱콥게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4만 4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수입입니다. 요게 가격 5만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꽃대 요기 물고 있어요. 아유 너무 귀엽죠. 안쪽에 꽃대를 많이 물고 있는데요. 가격은 5만원 하니까 활용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고요. 요 아이는 요렇게 납작합니다. 위에서 보면 요렇게 납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 대부분 동그랗게 되든가 또 무거지면 올라가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얀 솜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이고 안쪽에서 꽃대는 물고 있습니다. 사장님 미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굳혀진 아리엘 철화를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기에 보니까는 그냥 생얼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철화가 있는데 거의 다 생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죠. 생얼이 같이 있는 게 철화가 조금 더 알아주는 아이들이죠. 생얼이 있으면서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은 몸값이 아주 헐게 다 그려온 아이들인데 정말 또 정말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가격이 착하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격이 착해졌지만 요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무거지면서 키높이도 이렇게 커져 있고요. 통통하게 다 굳혀져 있어요. 사이즈 요 정도 10cm 안쪽에 다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멜로포르미스 금이 요런 군생이 가격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오 대단한데요. 아우 정말 아유 요거 저는 요거 하나로 키워져 있는데 자구는 하나 달아줬더라고요. 오 요렇게 자구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물이 이렇게 들고요. 꽃이 피면 예쁘죠. 아유 요것도 무난하게 클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 같아요. 저도 키우고 있는데 3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무난한 것 같아요. 요렇게 똑같이 있어도 자구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꽃디는 요 자구에서도 다 물어주고 있고요. 가격 2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기는 올금도 금도 살짝 또 들어가져 있는데요. 2만원에서 할인받아보세요. 와 정말 가격 착합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하고요. 마린금이 있는데요. 마린금 있습니다. 마린금 가격 만원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풀분보다 살짝 작은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맑은 톤의 금하고 녹색하고 같이 요렇게 노랑연두색감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예쁘게 상큼하게 예쁩니다.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흑목단은 요렇게 다섯 포트가 이제 남아져 있네요. 흑목단이 인기가 참 좋았던 아이 중에 하나고요. 요게 구근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근이 밑에 꽤 크죠. 가격은 요 아이들이 5만원. 아 요 아이들은 새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그래서 5만원에 들어와져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태양빛이 이렇게 퍼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저거 지금 보니까는 앞전에는 좀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근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여기 얼굴도 조금 더 큰 아이들이네요. 항목단 5만원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미오 중품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서 요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쳐진 아이가 12,000원 와 대단합니다. 아우 세상에 요렇게 10cm 뭐 사이즈 뭐 끝에서 끝에까지 재우면 다 10cm는 나오겠죠. 아 정말 예뻐요. 요아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죠.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음 너무 괜찮죠. 요아이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보카도 크림 자연군생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굳혀져 있죠. 사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즘 뭐 수입이 되어서 군생도 나오지만 요거 자연군생 이라고 합니다. 요게 가격은 18,000원 하니까 요게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요아이들도 묵둥이로 키워보시면 노란색 감에 피망으로 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아이들도 요렇게 지금 기본 풀분에서 많이 굳혀져서 입장 통통해졌고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휴기 다육이라고 합니다. 휴기 다육이라고 적혀있죠. 휴기 다육이라고 적혀있죠. 이라크 노이디아라는 아이입니다.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것도 이렇게 하월시아 종류처럼 꽃이 올라와져 있고요. 요건 정말 송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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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게뭉게 또 되겠죠. 자구들을 많이 다 요거 두 개나 품어주고요. 하나 품어주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구에서 꽃대는 다 물어주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죠. 아유 신기합니다. 요런 아이들 보면 정말 신기하고 휴기 다육인 것 같아요. 요런 모습으로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슈 라리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큰 아이들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아이들 로 한번 깜찍하게 키워보셔요. 소분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소분해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베란다 거리대에 놓으면 요 아이들이 빨갛게 들겠죠.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빨갛더라고요. 요거 3,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진리안금도 가격은 정말 가격 착해졌죠. 너무너무 가격 착해졌습니다. 상대로 되어져 요로케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 8,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요런 아이들 6,400원 이면 구입 가능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면 정말 가격 착해졌죠. 요거는 금으로 변이가 된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게 지금 2cm 풀분에서 요렇게 다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3도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안금도 외드도 많이 나오지만 요런 분생도 또 나와 있습니다. 8,000원 의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괴마옥도 와 그냥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괴마옥도 몸값이 워낙에 거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를 아마도 번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란 것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괴마옥입니다. 예전에 괴마옥 복둥이들은 엄청 몸값이 있었잖아요. 4,000원 합니다. 4,000원 하니까 괴마옥도 그냥 농군에 소분 정도 소농군에 한 번씩 그냥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입장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무거질수록 자구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4,000원에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3,200원이면 그냥 한 번쯤 구석에 다육이 한쪽에 놓고 키워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월동 월동 가능한 황금 세덤 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황금 세덤 꽃핀 것처럼 멀리서 보면 이 아이들이 완전히 꽃핀 것 같잖아요. 이 아이들이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하얗게 되어져 있어요. 금이 하얗게 들어가져 있나요? 너무 예쁘네요. 꽃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가격 3,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2,400원 합니다. 그래서 아유기 키우시면서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송도 있는데요. 와송은 이것도 식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식용이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와송 월동 가능 하고요. 이거 식용 가능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 하니까 여기도 할인받으시면 2,400원 합니다.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다 나와져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빙 둘러서 자구들은 막 품어주고 있습니다. 월동 가능한 야생화 블루초 가 들어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있고요. 블루초 는 동글동글하게 이거 하나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도 물들어서 예쁘고요. 10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한몸 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우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강몸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거 그대로 떠서 분갈이를 예쁘게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노제트 물들으니까 동글동글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제트가 정말 꽃처럼 예쁘네요. 블루초 8,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굳혀진 먼노철화가 있어요. 완전히 굳혀져서 이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맑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입장도 짤막하게 굳혀져 있고요. 이게 지금 한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5cm 풀분에서 엮여져 있는 모습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등프림으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이게 5만원 예전에 이거 구입하셨으면 예전에 이게 5만원 했을까요? 훨씬 몸값이 거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또 5만원 착한 가격으로 내주십니다. 네티지아 자연군생 인데요. 이 아이들도 들어져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색감 예쁘게 들어져 있고요. 들수도 아주 많이 있어요.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말도 안되게도 가격이 많이 착해졌잖아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 두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만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8천원 하잖아요. 너무 가격 착합니다. 살짝 농분에 이렇게 심어놓으시면 이거 포인트 되죠.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들기 때문에 포인트가 됩니다. 8천원 만원 하니까 8천원 구입 구입 가능 하시고요. 미니벨 금이 앞전에 인기가 너무 좋았죠. 미니벨 금이 이 아이들 있어요. 10 아이고 무거워라 15 센치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보면 낱개로 되어져 있는 건지 그거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8천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금도 섞여져 있고요. 미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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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이렇게 세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온 것 같아요. 8천원 하니까 이렇게 큰 아이들이 8천원 하니까 요거에서 확인 받으시면 6,400원 하거든요. 이게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각몸 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각몸 밑들에도 모아서 심어주시면 분갈이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8천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온츠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온츠카는 오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몸값은 4만 5천원 합니다. 요거 아이가 특징적으로 요렇게 오돌돌돌돌하게 하얗게 올라와져 있는 아이잖아요. 요게 아무리 문질러도 요게 분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온츠카 하고 남봉옥 하고는 다른데요. 남봉옥을 온츠카로 또 구분을 잘못하시고 남봉옥을 본값이 있게 구입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 온츠카라는 아이고 요거 문질러 보시면은 요게 절대 분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다 올라와져 있는 것 같아요. 온츠카 이거는 남봉옥하고 구분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5천원에 요 온츠카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름이 기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멀티 코스타투스라는 아이예요.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 합니다. 몸값이 있어요. 요기 구분해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듯 하고 요거는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하는지 자구가 번식이 되는지 있습니다. 요거 이두로 크게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자구가 3개니까 또 얼굴이 작습니다. 아유 예쁘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보랏빛이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원래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가 번식이 된 것 같고요. 요거는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몸값이 거합니다. 아유 멋있네요. 작아요. 사이즈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찍을 때 멀리 찍으면 잘 요게 특징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찍거든요. 가까이 찍기 때문에 고객님들 물건 받아보시고 작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찍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항상 찍어서 크게 나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군생 8만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투구금 가격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꽃이 올라오나 봐요. 투구금 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요게 이제 살짝 주황색이 진한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쁘네요. 오 요게 각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얀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이쪽은 조금 금이 덜 들어갔지만 요거 예쁘네요. 가격은 6만원에 요거 기본풀금에 들어져 있고요. 요거 사이즈는 지름으로 하면은 한 5cm 정도 될까요? 5cm가 요거는 조금 안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 똑같이 투구금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지금 각이 확실하게 사라져 있고요. 요거는 둥글게 있습니다. 요기 각 한번 보세요. 각이 약간은 변이가 된 것처럼 요렇게 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같은 투구금이라도 어쩜 이렇게 틀릴까요? 넓은 게 있으면 사이사이에 또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을 합니다. 투구금 투구금 6만원에 요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요것도 또 다른 모습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세 개가 요렇게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아이들 사장님한테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타 노타 블랙앤 블루 블랙앤블루 볼이라는 아이예요.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조금은 특이합니다. 말아서 있다가 입장이 하나하나 펴져 있고요. 가시가 이거는 조금 특이하면서 안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하죠. 요게 10cm 풀분에 있으니까 10cm 안쪽으로 크기는 나와져 있고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가시는 살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멋스러워요. 이것도 가격은 있습니다.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단자 천 평 환 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12만원 합니다. 요것도 무거져서 동그라미에서 살짝 키 높이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가시는 요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되어져 아이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단자 청 평 환 가격은 12만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12만원 하고요. 티벳 장미는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요거는 가격은 5만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구근에서 지금 티벳 장미가 요정도 봉오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짝 핀 아이들도 있고 이 봉오리를 유지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근 요거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티벳 장미 없으시면 요거 할인받아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미스타가 요아이들 한번 보세요. 15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미스타도 요런 군생들은 꾸준하게 인기가 많아요. 오두나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오두라서 얼굴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확실히 두수가 적으면 큽니다. 요것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아미스탄 거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아이들도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20% 받아서 요게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얼굴 크게 붙여서 이번에 제가 아미스타 얼굴 묵은 둥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끝 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고요. 맑은 톤으로 바뀌니까 예쁘더라고요. 잼스톤이 이렇게 묵어진 아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잼스톤 우리가 풀분에서 요렇게까지 묵어지지지 않은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요렇게 묵어졌어요. 맑은 톤으로 바뀝니다. 밑에는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위에도 약간은 색감이 연해진 듯 그런 느낌이 들고 요 아이들도 이렇게 통통해지네요. 통통해져요. 입장이 둥글둥글하게 세월이 가면서 요 아이들도 둥글둥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묵어지면서 색감도 연하면서 이렇게 잼스톤이 이렇게 묵어진 아이도 좀 봅니다. 가격은 만원에 요 아이들 만원하니까 여기서 활용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나일락 변이금도 가격은 요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변이금이라고 합니다. 나일락 변이금 요게 이제 나일락 변이금이 다른 이름으로도 유통이 되어지고 있죠. 나일락 금은 웨스트 레인보우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변이금으로 보랏빛이 조금 강한 아이들이죠. 얼굴도 크면서 8천원에 요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군생 연지곤지가 있습니다. 요게 12cm 풀분에서 군생 연지곤지 이렇게 큰 아이는 또 첨분인데요. 오 이렇게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전체적인 색감도 바뀌었고요. 끝라인 쪽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져 있어요. 가격 2만원 합니다. 2만원에 요게 연지곤지 이렇게 큰 아이들 세포트 있는데요. 오 너무 괜찮죠.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그라노비아 금이라고 합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8천원 하네요. 아이고 그라노비아 금은 요렇게 아유 정말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 또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요렇게 꽃송이는 너무너무 예뻐요. 로제트 작지만은 너무 예쁜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블랙베어 젤리가 있어요. 오 블랙베어 젤리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무거지면 안쪽에 젤리 젤리하게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젤리라는 이름을 또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두도 있고요. 분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예쁘죠. 가격 만원 하거든요. 요 블랙베어 저도 처음에 외두로 나왔을 때 3만원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요즘 많이 착해졌어요. 요것도 무거질수록 조금 까망이의 매력이 확실한 아이죠.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아요. 요렇게 진한 색감을 유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격 만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입니다. 샤를로 주도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샤를로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도 예쁘지만 요상태 딱 예쁩니다. 요상태 너무 예쁘죠. 무거지고 햇빛이 조금 강하면 완벽하게 빨간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기본 풀분에서 4두 5두 6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 5천원 5천원에서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예쁘죠. 저는 요렇게 요 상태도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쁘네요. 요 아이들 이쁘요. 웨스트 레인보드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3두 가 되어져있고요. 조금 주수가 하나 더 나왔다. 차구가 하나 더 나왔다. 그러면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있어요. 8천원 하니까 군생으로 8천원 하니까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6,400원 너무 괜찮죠. 예뻐요. 요런 아이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예쁠 때 힐링하는 게 최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88마리아 금 철화로 되어져있습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있는데요. 아 정말 가격 작해졌습니다. 6,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있는데요. 요거는 철화보다는 생얼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철화로 되어져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금도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요. 가격은 6,000원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브 애플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져있어요. 러브 애플 기본적으로 요 아이들도 엄청 많이 나오죠. 요 아이들도 모중포트부터 해서 엄청 나옵니다. 러브 애플이 이렇게 크게 나와있어요. 가격은 18,000원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스윙 착하죠. 살짝 성장을 하면서 위해로 살짝 올라왔지만 요 아이들 다시 다져지면서 통통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있어요. 충수를 엄청 많이 가지고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져있습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예쁘겠죠? 요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은 굳혀지면서 얼굴이 너무 작아지니까 잘 표시가 안나는데 요렇게 큰 아이들은 어우 굳혀져서 물들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정말 한번 보세요. 입장 보세요. 이렇게 넓으면서 환엽으로 통통하게 되어져있거든요. 지금 안쪽 위에서는 성장을 하니까 조금 입장이 들통통하고 길게 되어져있지만 아랫 입장들은 이렇게 다 통통하게 다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18,000원 하니까 화련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메비우스 군생인데요. 메비우스 군생인데요. 가격은 18,000원에 이렇게 예쁜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항상 저는 키워보고 보시라고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저도 외두로 키우고 있지만 오랫동안 키우면서 충수가 생기면서 너무 멋있고요. 이 아이들도 살짝 금이 돌기금이 하얗게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변이 되는 모습도 예뻐요. 지금 제가 조금 들들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사두가 가격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격 착하죠. 사두로 다 통통하게 다 되어져 있어요. 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예뻐요. 10cm 풀분에서 이런 아이들 여기에서 18,000원에서 할인받아보세요. 너무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분갈에 해서 하나하나 자리 잡으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풀분에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노젯트가 완벽하게 이렇게 수형이 예쁘게 덜 나와져 있는데 분갈이 해서 다 잡아 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8,000원에 이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작새 이름도 예쁘죠. 정말 공작새 이처럼 입장이 입장 펴져 있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살짝 옵니다. 이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건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안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로 또 분생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색감 진하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안쪽에만 보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들 지금 너무너무 예쁘죠. 성장을 하면서 초록색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한 빨간 색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가상에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살짝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 에오니온 속 아이들이지만 또 다른 느낌 전체적으로 보세요.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격 만원 하니까 이 아이들 또 할인 받으시면 8,000원 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봄파이어가 나와있는데요. 봄파이어는 기본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오우 이런 준생이 가격 만원 이라고 합니다. 오우 갈수록 가격 착해져요. 준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사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섞여져 있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가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예뻐요. 이 상태에도 예쁜데 완벽하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요. 손톱 끝이 찐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봄파이어 이거 있습니다. 가격 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돌기 마리아 금이 가격 만원 합니다. 돌기 마리아 금이 층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층수가 녹죠. 돌기는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져 있어서 금이 올라가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진짜 묵은 등이 보니까 이렇게 금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정말 멋스럽다. 대단하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한번 굳혀보세요. 완전 묵등이가 되면 오래 되면 금이 이렇게 커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주 멋스럽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 층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손톱 라인 바깥으로 이렇게 예쁘게 퍼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부니까 이렇게 다 예쁘게 손톱 라인이 바깥으로 퍼져 있고요. 층수는 거의 다 많게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원 하니까 8,000원 이면 이런 아이들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선원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20%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